안녕하세요 호동신코리아입니다 오늘은 노지에 나왔습니다 임진강에 나왔습니다 포인트는 임진강은 원래 물이 흐르는데 이쪽은 약간 물꼬리 안쪽으로 도는 형태라 배낚시가 가능합니다 약 2년 전쯤에 고기를 70마리 정도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수심은 제가 찍어본 결과 2미터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고 경치가 아주 끝내줍니다 이곳은 노지, 임진강, 붕어, 잉어, 빠가사리, 장어 등등 노지에서 살 수 있는 고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끼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바람이 꽤 붑니다 그래서 바람에 유의하시어 낚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리도 넓어서 하룻밤 자면서 낚시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만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가시면 우리가 또 깨끗하게 낚시를 할 수 없겠죠 그러면 고기들도 춥고 많이 더러워질 겁니다 히트머신 코리아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깨끗한 낚시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낚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